9장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누구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고존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온 동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엄중히 이르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 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지었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에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관련된 감정을 하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